바랍니다. 자 주식 과제 일단 시장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증시는 일단 우리가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시장의 바로미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2 국가를 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전 세계 증시가 미국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발맞춰간다는 부분 그것을 이게 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디커플링이 나기도 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반대로 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13,000포인트 정도가 여력이 있습니다. 시장 지금 아직도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가 아니면 아직도 기준금리 인상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가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어떠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선반영되어 있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치가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6개월 선행지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회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 지금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저희는 기회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스닥 증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시점 혹은 기대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커플링이 되고 더 강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 근데 제가 이제 13,000포인트 지지 저항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린 것은 무엇이냐면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노란턱 채널 QR코드 문자 샵 3772 100원의 문자입니다. 주식아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다양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방송에서 보고 계신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습과 복습, 결국 자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배포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우려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금리 인상은 원래 그 기본적인 로직은 경제 성장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게 돼서 성장률이 10%, 15% 이렇게 나올 때 금리도 7%, 8%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법만큼 배분의 관점이니까 배당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적자인데, 위기인데 단순히 그런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단행된다면 그것은 빚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의 주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 상승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과 난 미국, 미국과 아닌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차이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많이 좀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는 꺾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러 등 조정 구간이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우려감들도 다소 감소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아직 난 미국, 미국이 아닌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안 보이는 국가들도 종종 보이게 되는데 그 부분은 환율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환율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갖고 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환율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과 시차 차이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미국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나들도 연달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두렵고 우려했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는 잡혀가는 시점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 어떠한 포지션의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었습니다. 과거에. 한 달 전에 혹은 일주일 전만 해도. 그런데 이번 주 양상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흐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에 대한 포지션도 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건데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에 대한 우려감이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환율이 높게 올라가면서 1,400원 혹은 1,500원까지 간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1,440원, 1,430원까지 가게 되면서 환차익에 따른 트레이딩 매물도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1,350원 안쪽으로 다시 환율이 잡히게 되면서 1,300원 때 들어왔던 트레이더들의 어떤 단기적인 시스템 트레이딩 정도의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우려사항이 없는 순매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우려가 될 부분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가끔 이제 이러한 수급에 대한 외국현상 혹은 수급에 대한 우려감들이 개인 투자 분들도 판단을 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중심은 마무리가 돼서 외국인이 다시 또 매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각자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 판단의 몫은 개인의 몫이지만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단기 환율에 대한 트레이딩적인 수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가 그렇게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순매도가 지속되느냐? 아닙니다. 다시 언제든지 순매도 포지션이 들어올 수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이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예전처럼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배분해서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이제는 성장 집중적 혹은 특정 종목, 특정 산업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산업 사이클들이 성장을 하고 그 산업 사이클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내년 2분기부터 2분기면 딱 6개월이죠. 3개월, 6개월 1분기가 이제 쿼터라고 해서 4분의 1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2분기니까 4분의 2 2분의 1이니까 1년에 6개월을 의미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 문제, 반도체는 겨울이 오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미리 선반영 되었을 때 어떤 재고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다시 과거의 어떤 IT의 발전 IT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IoT, 인터넷 of things, 사물인터넷 혹은 5, 6G로 넘어가는 어떤 단계 그리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가상의 세계 이런 부분들이 몇몇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두각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필요성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 중에 하나는 안락의 욕구, 편안함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맞다뜨려진다. 그래서 항상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은 주목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흥행, 대한민국의 열풍 이제는 K-POP이 어떤 특정 지역의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항상 K-POP에 대한 이야기들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수십 년간 해야 될 일들을 매출적인 규모에서 K-POP 한 명의 액터들 혹은 특정인들의 액터들이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배우들 혹은 가수들, 싱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중에서 이제 아티스트 미국에서 하는 빌보드 핫100에 우리나라 많은 가수들이 이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싸이가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핫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이 2위를 하고 그 다음에 젠틀맨이 5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드디어 BTS가 1위를 했습니다. 2019년, 20년 BTS, 22년도 3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BTS만 단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블랙핑크라든지 그 다음에 트와이스, 싸이 등등의 가수들이 이제는 그 넘기 어렵다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 진입을 하기 시작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작품들, 앨범들이 차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의 힘과 플랫폼의 에너지는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월드컵 개막전에서도 BTS 전국의 노래는 전세계를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대한민국의 저력과 힘이 단순히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산에서도 주각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한 에너지와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언제든지 그런 자료들 조금 더 좀 깊게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래 하단 보시면 됩니다. 아래 하단에 노란톡 채널 보실 거예요. 그리고 QR코드, QR코드 클릭하시면 노란톡 채널을 오실 수도 있고 혹은 문자 샵 377이 주시가제, 100원의 문자입니다. 보내주시면 이 자료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한국 투자 프로그램 결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또 곱씹어서 곱씹을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시장에 맞게끔 또 시장의 흐름의 어떠한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 있게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프로그램 결과 분석인데 한국과 사우디가 투자 프로그램을 가졌죠. 사실 이제는 중동 지역에 대한민국의 어떤 기대감 또 대한민국의 열정 이런 부분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네옴 시티 관련주라든지 중동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뭐 계약서, 양해각서를 추진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철도협력에는 현대롤템이 화학 분야협력에는 롯데정밀화학이 합성섬유에는 DL케미컬이 제약은 GL아파가, 게임은 시프트업이 스마트 시티 솔루션은 YDNS가 이렇게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서명 주체도 정부 간에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시장의 확대 가능성과 기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여력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업기관관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모듈러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이 그린수소, 삼성물산, 한전포스코 그 다음에 이제 그린수소, 암모니아, 한국전력 수소, 효성중공업, 가스 쪽 해서 두산에러브리티, 한국전력, 코롱글로벌, BPD, BMT 뭐 터브윈, 유바이올로직스, 백신 및 혈정 유바이올로직스 같은 경우가 항상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국벤처투자나 자일자동차 등 상장사, 비상상자를 골고루 어떤 사우디투자프롬 쪽에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기업들이 매출이 커지고 영업이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구조상황에서는 주가에 대한 부분의 반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기회를 맞게 되고 또 기관도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좀 작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 혹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겁니다. 원래 평균 90점을 맞았던 사람한테 100점을 맞으라고 하면 10의 포인트의 기대감이 있겠죠. 그런데 60점을 맞았던 사람이 90점을 하게 되면 똑같은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30의 폭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청 계산일 수도 있겠는데 생각에 다양한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큰 기업들의 수주 당연히 중요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 당연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폭에 대한 개념도 이루어지고 생각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포론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몇 면이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참고해서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라 유동성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우려할 수 있지만 하반경직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산업별로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산업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엔터에 대한 부분들 뭐 지금 이번에 월드컵 때도 카타르 월드컵 때도 보여주었듯이 강력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 현실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 또 중동아시아와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서 그와 관련해서 또 시든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해 보자 합니다. 자 이런 자료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아재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공부 또 기준 흐름 주식은 세 가지 분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 분석과 규칙 분석이 과거의 분석이었다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스토리 분석 정말 스토리가 잘 맞아떨어지고 스토리가 이어질 때 정말 큰 또 시세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런 스토리 분석은 매일 좀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토리 분석은 어쨌든 IT 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면서 증착 공정에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 중에 붙이는 공정도 있고 뭐 이렇게 누르는 공정도 있고 그런데 증착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해서 고객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가 충분히 좀 하락을 했고요. 하락을 하고 나서 영업이기 그래도 꽤 잘 나옵니다. 시총에 한 5천억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6천억 부근 대에서 시세에 대한 기대치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안정성이 좀 확보되고 있는 그런 노직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고를 이제 전 쌍바닥을 돌파하고 나서 좀 하방 추세죠.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하방 추세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분할적 접근은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사이즈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는 눌림자리를 항상 공략한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경 매수다 눌림 매수다라고 말씀을 구분을 한다 할 때 저는 지금은 정확하게 눌림 매수 기준 포지션을 여러분들께 취하라고 여러 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있다는 대장으로 있고요. 그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인 것 같아요. 혹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컨텐츠 능력 이런 종목들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인분들한테 좀 유리한 트레이딩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웹수설 플랫폼 지분을 인수한 업체죠. S24라는 종목입니다. S24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도서를 우리가 판매하고 있죠. 인터넷 온라인 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드 코로나 혹은 이제 탈 코로나가 되기를 기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티켓팅 그러니까 탈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죠. 티켓 MS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웹수설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웹툰 시장, 대한민국의 웹수설 시장 대한민국의 어떤 책 컨텐츠 시장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컨텐츠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토리라인도 탄탄하고 또 거기 안에 녹아져 있는 그 가족의 또 애정 그 감정에 대한 그 미묘한 선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유럽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배당적 메리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당주들이 좀 주춤하고 있어요. 이번 시장은 사실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력에 대한 기대치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배당주들에 대한 메리트들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12월 달에 배당 이슈는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배당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종목 그것은 결국은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회사가 안정화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지션을 보셔야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에서 배당은 어떤 종목이든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벌어야 나눠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포지션 위주로 본다면 그 기업은 배당도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본인여금이 있고 이익인여금이 있는데 이익인여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자사주 매수 포지션과 배당 포지션이다. 그것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50억이든 100억이든 그 이상 매년 나왔을 때 가능한 포지션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네옴 시티 관련된 혹은 사우디 협력 관련된 이슈로 좀 주목을 해본다고 그러면 수소 산업일 것 같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수소 탈 것이죠. 혹은 수소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 우리가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슈가 많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프렌트라든지 어떤 환경 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설 쪽 그리고 자연 에너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가정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하고 화학작용이라든지 전기 에너지들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멘브레인 이슈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멘브레인을 만들고 했고 언제든지 성과를 보였던 종목은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차트가 이제 바닥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들다가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 요즘 트레이딩 추세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잠시 또 멈춰있는 상태 그중에서 이제 다 같이 어느 정도 지수가 견해체할 때 일부 올라갔다가 이제 좀 주춤하게 눌러와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 산업이 맞고 이슈가 맞고 테마가 맞으면 대장적 성격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면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채널 추가 가능하세요. 그 다음 문자 샵 377이 주시가제 100원의 문자입니다. 또 들어오시면 관련해서 채널 추가 방법 전달해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위와 관련된 종목 자료라든지 지금 제가 이제 예시 자료로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산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시가제 오늘의 시장 포인트 시장은 어느 정도 하반경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갈 수 있는 유동성이 없어서 정말 선택의 문제가 이제부터는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업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 세 가지 산업 주목하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산업 중에서 낙폭 과대주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기술 증착 기술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랫폼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당장 있는 동아시아와의 협력 관계들 이런 부분에 주목하셔서 종목별 낙폭 과대주들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고요. 좋은 결과 하겠습니다. 주시가제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